여야 요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보다 적극적인 특별자치 개념인 행정시 등의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자치단체가 아닌 2차 행정구역으로서 관선 임명이 가능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두 개의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정시 등 일부 특별자치 개념들은 빠져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원형하는 수준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